암호화폐 시장이 다음주 예정된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요. FOMC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주목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는 고용성장 둔화를 보여주며 11월과 12월에 걸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 11월 금리인하 확률이 99% 이르는 상황이죠.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돼요. 암호화폐, 주식, 금과 같은 자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음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승 가능성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FOMC 회의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 상승에 총매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올 예정된 미국 대선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죠. 트럼프나 해리스의 승리에 관계없이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승리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4분기에 대한 강한 성과를 보였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2024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에만 14% 상승하면서 1억 원을 돌파해 옵토버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 대선이 다가온 만큼 단기적 가격 조정 후 최고가 경신을 위한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옵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과 10월에 옵토버를 합친 말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평균 23% 상승했죠. 옵토버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때문인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친화적 발언과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었죠. 역사적으로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마다 4분기부터 다음 해까지의 상승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행보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하고 올해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올해가 끝나기 전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기회가 존재하는데 그 기회를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은 과연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리스크가 적고 부담이 없는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부담이 없는 돈으로 큰 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2008년 세상에 처음 나왔고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초창기 때 초기 개발과 운영에 집중을 했어요. 많은 암호학자들과 소통을 하며 네트워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썼고 2010년 말부터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관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사토시는 2011년 중반 비트코인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죠. 이후 그는 온라인 상에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이는 그의 동체를 둘러싼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단 6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0원이었던 2011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강력히 권했던 미국인 프로그래머 다빈치 제러미가 그 당시 단돈 1달러라도 좋으니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죠. 당시 그의 영상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비웃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한때 역대 사상 최고가인 1억원을 넘겼었죠. 그때 그의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비트코인 하나라도 사놓을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트코인처럼 우리 같은 서민들 개미 투자자들도 앞으로 살면서 이런 기회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나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테마 바로 밈코인에 이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테마는 바로 비트코인의 BRC20편입니다. 적은 소액의 투자 금액으로도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 배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RC20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그 어떤 영상들보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BRC20을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정확한 뜻이 뭔지 다들 애매하실 텐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며 전통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고 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처럼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투자 펀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BRC20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전 ETF 승인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유를 짚고 넘어갈게요. BRC20과 비트코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중 ETF 승인이 첫 걸음이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3천만원, 4천만원대를 넘나들며 비트코인 시장은 망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을 뒤덮은 가운데 비트코인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겹치며 코인 시장은 망했다며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전세계 수십억 개미들을 뒤흔들어 놓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ETF 승인이죠. ETF 승인이 된 후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원을 기록하고 첫날 거래량은 46억 달러 이상을 넘겼죠. 승인 후 두 달간 꾸준하 상승세로 1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놓쳐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비트코인에 투자해봤자 비트코인은 너무 올라 늦었고 그렇다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더리움조차 200만원을 넘겨 300만원이 되고 이러면 다른 알트코인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못 잡았던 게 아직도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 2억, 3억을 갈 텐데 지금 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도 빨리 잡아야 큰 돈 벌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지켜봤던 코인들이 죄다 올라버려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정말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단타로 자금 움직일 때만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고 투자는 시장 전체 흐름, 테마와 같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너무 오른 코인들 쳐다볼 필요 없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의 테마로 꼽은 비트코인의 BRC20 테마를 오늘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RC20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BRC20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의 ERC20에서 영감을 받은 BRC20 토큰은 개발자가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ERC20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BRC20의 장점은 이 토큰 표준의 잠재적 이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먼저 보안성이죠. BRC20 토큰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존재함으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음으로 호환성인데 BRC20 토큰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므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쉽게 통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체 가능성 BRC20 토큰은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간주되어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간편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초창기 그리고 최초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큰 수익을 얻는 공식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첫 걸음이 바로 비트코인 기반 BRC20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수십배 이상의 수익도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BRC20 테마 코인들은 수십가지? 아니 수백가지가 넘는 종목이 있어? 도대체 어디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 올해 2024년 정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BRC20 종목이고 전문가와 트레이더들이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100배 장기적으로는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좋아요 하나만 보고 방송을 하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 코인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부자니까요.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 내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다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수천배 수만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원, 오만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 재미로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탑승하게 되면 제대로 된 출발을 못하게 되겠죠.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010-5543-3815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해볼 건데 밈코인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